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어학과 학년 프로젝트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과에 대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는 에 문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법 배우 하기 전에 우리 새로운 어휘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체 사과 67쪽 에 보세요. 여러분 읽으세요. 네 그럼 이 그림 보세요. 조체 사과 67쪽 에요. 네 찾 이 오리 캠보리아만 론은 찾. 네. 네. 그 다음은 너. 시게. 시게. 어? 네 읽으세요 여러분. 시게 네. 따라하세요. 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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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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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게. 네. 여기. 시게. 네. 있어요. 미엔. 시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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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무슨 그림이에요? 네 맞아요 천자사천 천자사천은 우리 캄보디아 말로는 네 맞아요 워전한 그람 엘렉트로넷 이 땅이 이런 그림 표정은 이런 문화는 뭐 시니까 한국말로 네 핀 동 핀 동 한국말로는 랍다 네 여기 든 어디 there 시계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조슬입니다. 시계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조슬입니다. 시계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시계가 있습니까? 조슬 시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저희가 이제는 한국말로는 어떻게 이렇게 해요? 네, 맞아요. 조슬에 시계가 있어요. 네,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맞아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뭐가 하십니까? 뭐가 있어요? 네, 맞아요. 웃시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백화점 는 가암 웃시 있어요. 그렇죠. 백화점에 웃시 있어요. 네. 자, 여러분. 교체 사과 67쪽 이뻐세요. 오늘은 우리의 위치문법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예문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이 오이 이스라엘 신문 가사이 네, 가사이 네, 가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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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물법 시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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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사과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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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않습니다. 널 비 목 비 목, 톡. 네, 착상. 널 비 목, 착상. 착상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착상 톡. 이스미따 미니. 저 미니는 팡 목, 톡. 아프지 않습니까 правcamera. 아프지 않나요? Так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Basic pang 에 방금 문어 에 방에 진짜 있어요 이제 하고 있어 다 진짜 어디 있어요 방에 있어요 문어 자 자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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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 고기 문어 에 의자 의자 제기 있어요 제기 어디 있어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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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있어요 vital 여기 고마워요 지금 여기고 싶은 말 그럼 인uly가 입술을 구멍이 입술을 그 자는 사람이 만 나요 만 나요 라는 통과 책 에 그림이 조금 내는 딘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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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문 에는 내는 딜 땅 내는 나의 내는 딜 땅 내는 복지문 에 내는 복지문 에는 염의 손도 11aba 12aba 13aba 11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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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aba 15aba 15aba Z Z Z Z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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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세트 두트 두트 피아노 원 martin chione 피아노 원 martin chione 소파 스포파드 3, 3, background, create a name, so far, create a soil, and ground so far, and salon, and sal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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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과장시 리 일정에 있어요 과장시 리 일정에 있어요 일정에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과장시 리 일정에 있어요 아니요 여기 일정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여기 에 tomar건 이 일정에 있어요 Mortalenz이 있어요 It will take 4 crianças 여기 에 bases 이건 Nej 있었어요 그 cold주고 그렇다면 그러면 빨리 이제 있어서 터뜨린 2일 반항 라이브 메인 네일과 라이브 핵 센 십 탕 create itself 네일과 포지널 탕 스토라 라이브 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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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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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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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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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권이 우체국화 식당 사이에 있어요. 영화권. 여기 우체국화 식당 사이에 있어요. 아니요. 전 의정과 학교 사이에 있어요. 백화점이 은행 옆에 있어요. 여기 우체국화 식당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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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컴퓨터 어디 있어요? 네 맞아요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어요 네 그 다른 점은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컴퓨터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어요 책상 톱 네 그 다른 점은 구두가 어디 있어요? 구두 이거 다섯 번째 이렇게 책상 밑에 구두가 있어요 책상 밑에 지금 조금 더 각각 육전합니다. 각각 육전하게 쇼라시기 각각 육전하게 쇼가 이쯤cean 카페 각각 육전하게 쇼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에이 문법을 연습하고 같이 했는데 여러분, 에이 문법을 이해했죠?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에이 문법을 사용한 문장을 다섯 개 만드세요. 오늘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